최재형 야 최재형 그거 알아? 그거 있잖아요 티 멤버십 룻 무한포텐 콘서트 야 그게 뭔데? 그게 뭐냐면 티 멤버십, 룻, 티플이나 커플 멤버십 고객만을 위한 완전 미쳐버리는 콘서트거든 오오오오 그 먼저 아는 건데 그건 아마 자이언티가 알고 있을 거에요 내가 한번 전화 해볼게 여보세요 야 자이언티야 네 무한쿠텐콘서트 6월 21일날 SK올림픽 핸들보물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출연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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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 10cm 인피니트 디스탄 디스탄 털투바라스까지 그리고 우리